가기사는 증시각독이. 안녕하세요. 증시각독TV 시청자 여러분, 특수자 여러분, 동영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일, 11월의 첫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대체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고 기자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기자 말 한마디가 핵폭탄급이네. 아시다시피 닉티미라라보스 어제 저녁에 우리 자세히 나침판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지난 6월 달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6월 달에 갑자기 연일이 블랙아웃 기간이 들었는데 CPI가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두 군데서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더들리 전 총재께서 발언을 해서 75P 인상할 것 같은 걸? 이렇게 얘기했고 월티드 저널에서 바로 이 얘기를 했죠. 75P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보력은 도대체 뭐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연준이 직접 원래 총재들 통해서 스피커를 하는데 스피커를 빵빵 트는데 스피커가 닫혀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를 좀 활용하는 것 같애라는 시장을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12월 달에 50P인 것 같은 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죠. 왜 시장이 환호를 했느냐? 소위 말하는 최종 금리, 최종 금리, 최종 인상 금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75와 그 이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9월, 10월 달에 하락을 맛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 달에 반등을 했던 지점도 그렇고 반등을 했던 지점 모두가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냐면 아,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러니까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 아, 이럴 수가. 또 연먹이시네요. 이렇게 된 거죠. 왜? 연초에도 이렇게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상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저는 3% 정도 예상을 한 거예요. 2.75 되겠네. 왜? 연준만 쫓아다녔거든요. 연준을 열심히 쫓아다니까 연준 행동하는 거 보니까 3% 이상 올리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애라고 생각했는데 왠걸?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올라가고 꺾일 생각 없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치를 늦게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더 늦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한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연준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피를 통하면서 올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두 번째가 이번이었습니다. 전도표가 올라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거야? 4.75도 아니고 5.0? 5.24? 이렇게 되면서 채권시장이 완전히 붕괴를 했죠. 채권시장이 6월에 잠시 패닉이 왔던 것과 상관 다르게 자신만만했던 채권시장이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면서 완전히 망조로 넘어갔습니다. 주식시장보다 더 망조였죠. 그래서 덕분에 주식과 채권에 분할한 포트폴리오가 100년 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닉티밀하우스가 터미널 이번에 50pp 하면 그다음에 올려도 25pp, 25pp 두 번을 올린다고 해서 5.0 정도면 끝났구나. 게임 끝났구나. 이제 올릴 게 없구나, 별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최근에 시장이 올렸는데 웬걸? 미국 사람 돈 너무 많아. 돈 너무 많아서 계속 돈을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덕분에 줄어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으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5.25나 5.5까지도 될 걸?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또 올라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정 부분의 랠리, 어느 정도 랠리였냐면 다우존스는 10월달에 랠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13.95%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76년 1월 이후로 최고 상승률이에요. S&P는 8% 올랐고요. 나스당은 3.9% 올랐습니다. 물론 나스당 기술주들의 실적 포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더 그랬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아닌 주식들이 포진된 다우가 상대적으로 올랐다. 이런 분석도 가능은 합니다만 터미널 레이트가 보이면서 즉 최종 인상 금리가 보이면서 시장이 랠리를 했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시장이 움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눈치보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상황이고 12월에 대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금리는 4.5%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채권 금리 상황들이 그 정도까지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생각은 뭐냐면 시장 내의 생각은 최근 몇 주간, 3, 2, 3주간 채권 시장이 어려우면서 느껴지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제가 읽은,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시장의 생각은 이거예요. 시중 실세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년 물, 5년 물, 2년 물 이런 실세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즉 안심하게 되면 연준이 안심 못하게 금리 상승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터미널 레이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일부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닉의 이야기가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흐름에서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장 상황은 뭐냐면 제발 끝이 어딘지 좀 알려줘. 그만 좀 해. 지금도 금리가 많이 높아. 그만 좀 하라니까. 이렇다 우리 다 죽어. 이런 게 시장 심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심리가 안정되면 최근에 주식 튄 것처럼 바로 자산가격이 칠 테니까 튀면 어떻게 된다? 유가까지 같이 튀고 막 이렇게 튀어버리면 자산가격이 튀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오니 연준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데 실패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심해서 자산시장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되게 웃긴 게 연준은 경기가 꺾이는 것도 원하지 않고 확 꺾이는 것도 그래서 디플레이가 오는 것도 원치 않고 과열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요. 와, 이거 몇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그 연준의 심보가 보입니다. 연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보이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제발 좀 터미널 레이트를 보여줘 하는 상황이고 연준은 그 패 보여줬다가는 너희들이 니네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또 섞여 있는 서로 간에 이런 패를 보여줄까 말까를 보고 싶은 사람과 보여줄까 말까 하는 사람의 그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경제지표들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나오는데요. 이제 저는 그래서 후행지표인 고용 관련된 상황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오게 될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저는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을까? 왜냐하면 기업 실적들 보면 안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구인이 상당히. 그런데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져서 이번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태도들도 조금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잘 모르겠어요. 실업률은 더 늦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업 쪽에서의 실업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아주 재미난 금융시장의 동향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좀 완만했습니다. 그러나 환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 날이었는데요. 환 시장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달러 지수가 뭔가 조금 이상한데 달러 지수가 지금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111.6이에요. 111.6으로 한 1%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됐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저희가 이거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잘못 전달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지수가 어제보다 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10.67에서 111.6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달러가 0.9965에서 0.9883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데이터가 뭐가 데이터를 적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거에요. 죄송합니다. 네, 맞네요. 0.9965에서 0.883으로 떨어졌고요. 1% 가까운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N은 147.46에서 148.71로 1엔 이상 올랐습니다. 1% 가까운 그런 약세를 보여준 거고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위아나는 7.27에서 7.336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0.0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 가까운 수준의 가격 변동을 보여줬어요. 단 원은 1,422원에서 1,425원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미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해아라가 많이 강세였습니다. 룰라 당선되고 2%로 때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대목이 뭐냐면 일단은 유로화가 이렇게 다시 적나면 엔하가 약세된 것은 지금 구로다 총리가 발언했듯이 우리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거고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상황들이 유지되면서 엔하가 약세가 됐고요. 또 지금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중국 위아나가 약세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홍콩 시장에서 봤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중국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중국 오후 마감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잉여 자산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랍니다. 돈을 벌면 다른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면 법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재투자를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이런 경제 정책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경제 정책의 3기.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건 뭔가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탈은 우리가 홍콩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지금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중국 탈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흥국 시장 흐름에서 보면 중국 비중이 가장 높았죠. 30%가 넘는 게 중국 비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TSMC 덕분에 대만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국 비중은 적었는데요. 그러면 중국 이탈인데 대만은 어때요? 대만에 갈까? 아닌 것 같죠? 한국에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펀드의 자금이 계속돼서 확대되고 있고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대형주들의 상승은 이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주식 가지신 분들보다 대형주 가지신 분들의 실적이 좋고 성적이 좋고 최근에 개별 종목들은 지금 성적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죠. 이 흐름들이 지금 10월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조가 넘는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이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특별히 시진핑 이후에도 이렇게 3기 이후에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자금의 일부가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환시장에서 일부 포착은 되고 있다는 게 오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보셨죠? N화 약세 빵 터졌어. 위아나 약세 빵 터졌어. 유로 약세 빵 터졌는데 원화 약세 안 터졌잖아요?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N1 환율을 보시면 N1 환율과 유로 환율을 보시면 아시는데 N1 환율이 다시 960원이 깨지면서 100엔당 959.51로 떨어졌으니까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상황들을 보시면 중국부터 볼게요. 제가 오늘 생전 처음으로 다초점 랜드를 꼈는데 어지러워요. 지금 어지러워서 좀 정신이 없네. 앞에는 잘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달치가 나왔는데 49.0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50.0이었고요. 홍콩 GDP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예요. 이전은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홍콩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유로존으로 넘어가면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10월 달치가 나왔는데요. 10.7%입니다. 이전에 9.9%였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유로존 근원 소비자 물가는 4.8에서 5.0으로 전년 대비 올랐고요. 더. 그다음에 유로존 GDP는 4.3에서 2.1%로 지금 감하는 흐름입니다. 전기비도 지난번에는 0.8% 상승이었는데 이번에는 0.2% 상승입니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GDP는 떨어져요. 성장률이. 여기에 라가르드 발언을 한번 살펴보죠. 며칠 전에 있었던 라가르드 발언. 이스비 총재입니다. 공급변목 현상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은 상태다. 유로와 약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경제활동과 성장률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 악화는 약간 더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 전망을 보면 상방 리스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등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우리 김성수의 나라를 정리해 준 내용인데요. 유럽 경제 상황들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유로와는 그래서 계속 약세가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약간 유로존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을 보면 금리를 빵빵 올려야 되는데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를 빵빵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죠.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에 지금 유럽이 처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가르트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채권시장 동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게 연물 차이의 금리가 어떻게 되냐. 3개월물과 5년물이 역전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3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은행의 예대마진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거. 일단 10년물과 3개월물 역전을 통해서 예대마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2년물과도 좁혀 들면 무슨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은행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은 안 벌 거면 기존에 있는 거나 만기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개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미국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10월치가 발표됐는데 이전에 45.7에서 45.15 그리고 델라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 10월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마이너스 17.2에서 마이너스 19.4로 더 나빠졌습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는 살아 있고 제조업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업률은 여전히 최저 실업률에 있지만 실업 관련 지표들은 악화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경제 지표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골디락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표들은 계속해서 나쁘게 나오지만 소비가 버티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수라든가 중국의 PMI 지수 떨어지면서 유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떨어질 거니까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지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는 살아 있으면 인플레이션만 감해지면 경기는 계속해서 괜찮은 상황이다. 그리고 제조업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들이 유지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유가는 전일 88.38에서 86달러 대로 떨어졌고요. 브렌트는 96에서 9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스 가격은 상당히 올랐는데요. 일단 올겨울 추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럽 가스 가격 먼저 살펴보죠. 100유로가 깨졌었는데요. 이제 다시 123유로까지 올랐습니다. 하방 추세가 크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번에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추세를 그릴 수도 있어요.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될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밑의 넥라인들을 조금 받았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미국하고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유가 올름폭이 더 커요. 까만 선이 미국이거든요. 서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미국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유럽 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겨울이 추울 거라는 전망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 따뜻할 거라더니. 아직까지 한국은 따뜻한데요. 올겨울이 춥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동력을 좀 상실하고 전쟁에 대한 욕구도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앞이 좀 어지러워서 약간 데이터 전달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